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여러가지 공약도 발표를 하고 오늘은 또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비전, 종합적인 국정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료해졌다. 그래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력 굉장히 높아졌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동안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이제 정체 반등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반등을 시작한 것에는 오늘 여론조사 두 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올랐다.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청년들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올랐다. 2030에. 청년들의 지지 성향이 굉장히 유연하다. 이 지지후보를 빨리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인상 이런 공약들을 발표를 했고 또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산율 제고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반등, 지지율 상성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 두 달 동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선거운동, 국민, 대국민 캠페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여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공약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로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명료해졌다.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의 말하는 스타일은 굉장히 산문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을 길게 늘려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때로는 오해도 받고 말실수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간명하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실수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설득력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크게 반등하고 있다. 2030에서 청년층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 공동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단일화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자신의 노력으로 단일화 효과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태도, 그 다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15%대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는.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압력, 단일화를 꼭 이루어야 한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요구,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가장 견제를 하고 나선 쪽이 민주당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두 자릿수까지 되는 데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진 그 탓이 컸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재명 후보가 우려하는 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본격화되면 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힘 한 번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안철수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도 필요하고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윤석열 후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가능하도록 만들면 될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이준석 후보의 자신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많은 것들 대선 국면 전체를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는 넓고 깊게 많은 부분들을 쳐다봐야 한다. 오늘 아침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간명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이준석의 말도 일리가 있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 공동정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은 윤석열 후보가 내게 될 것이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말이 명료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토를 달 것도 없고 더 이상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려주는 대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필요할 수 있을 테고 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없이 국민의힘의 능력만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라는 윤석열 후보의 명쾌한 답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명료한 답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것 모두 청년층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낸 공략들 아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또 명료했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자신은 한 번도 없다.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공략 아니냐? 병사들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그건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공정의 문제 아니냐? 그 다음 여성가족부도 처음에는 여성가족부 설립의 목적에 부합했을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렇다면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명료하지 않습니까? 명료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과 티타임을 가졌죠. 티타임을 가지러 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불필요한 말을 합니다. 또 판단 차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 후보가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럴 일 없다. 더더 덜도 말고 더 이상 붙이거나 해석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난 이후에 합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선대본부로 되어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고 싶다고 해도 합류할 데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괜히 합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자신의 당에 있어서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를 노리고 슬쩍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해당 행위고 당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분탕질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요. 이준석 대표의 판단착오 억지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거기에 더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이 구도, 선거 구도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후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지지율을 지탱하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게 병행이 될 때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사실상 지난 6일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메시지로 첫 선거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대국민 캠페인을 하는 셈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안정되고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탄탄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 이 문제도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이다. 김종인, 유승민, 홍준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 그 흐름에 누가 지금 도움이 되느냐, 누가 나중에 도움이 되느냐, 누가 좀 더 크게 도움이 되느냐, 누가 좀 더 적게 도움이 되느냐, 그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조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명료한 생각의 정리, 명료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